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시던 그 삼남매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주님이 그 삼남매를 참 사랑하셨고요 또 주님만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삼남매는 눈물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고 또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던 그런 너무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던 그 삼남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기로는 이 삼남매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 섬기고 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걸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 삼남매의 그 오빠가 지금 중병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없습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그 무기력한 교회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주역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한 현실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한 몇 주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참 중요한 대안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답답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장애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10편 102편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로마스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던 절망적인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 그걸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는 내 상한 마음을 어떤 사람 누구 누구도 찾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 상한 마음 주님께 가져가기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빠가 죽어가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낙심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